야 효윤아 이렇게 애들하고 다같이 스키장 오니까 기분전환 되고 좋지 않냐? 역시 겨울에 스키장이지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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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아우 좋았다 좋았다 야 야 야 빨리 빨리 좀 와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? 좀 빨리빨리 다니지 야 잠깐만 쟤네들은 또 같이 있냐? 야 그럴 거면 그냥 둘이 사귀어 사귀기 뭘 사귀어? 네가 그런 소리를 다 내가 남자친구 안 생기는 거냐? 다시는 그런 말 하지마 장난 아닌데 왜 오바야? 기분 나쁘잖아 나도 나도 어? 뭐 어차피 생기지도 않은 일인데 뭘 그런 말을 해? 뭐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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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맞다 해찬아 야 너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봤지? 봤지? 타는 거 봤지? 아니 나 못 봤는데 난 나 타느라 바빠갖고 남 타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? 야 근데 문제 얘도 작년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잘 타라는 거 같지 않냐? 아 진짜? 야 그치 맞지? 완전 잘 타지? 우와 난 날라다니는 거 깜짝 놀랐어 조금 왜 이렇게 잘해? 남 타는 거는 안 본다면서? 이거 너무 나대니까 왜 이렇게 나대? 나대 그렇게 애들아! 짠! 야 니네 출출할까봐 내가 핫바 사왔다 오 역시 역시 센스쟁이요 핫바 맛있다 야 내 거는? 아 6개 사온다는 걸? 야 문제 니 거 없어서 어떡하냐? 뭐 괜찮아 난 효인 거 먹으면 되지 너 남이 먹는 거 안 먹잖아 내 거 왜 먹냐? 안 먹어 안 먹어 어떻게 생겼나 좀 봤어 요즘 핫바가 좀 내가 뭐 뭐 뭐 야 우리 그만 먹고 빨리 다시 타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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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미안 난 한 번 쉴게 너무 힘들어 알겠어 나도 아까 다리 다쳐가지고 좀 쉴게 알겠어 빨리 와 아 재밌겠다 재밌게 타고 있어 재밌게 타고 있어 어이구 조심히 좀 타야지 내가 너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 뭘 나대야 나대긴 내가 아 근데 핫바 먹으니까 목마르네 음료수 좀 마실까? 야 그럼 캔커피 먹을래? 캔커피 콜 콜 콜 콜 야 커피 살고 올게 어 너 다리 아프다며 거짓말 했냐? 오 다 나왔다 아니 아까 살짝 다친거라서 그렇게 웃는 사이로 달매를 타고 달릴까? 말까? 달릴까? 말까? 언니 여기서 뭐해? 넌 스키장에 잠옷 입고 왔냐? 그래도 장비는 챙겨왔지 안 보여요 여기 여기 소영아 문재 오빠 짠 짠 짠 우리 소영이 스키장에서 보니까 훨씬 더 귀여운데? 오빠 최고 최고 안 그래도 오는 길에 남자들이 막 나 쳐다보고 눈웃음치고 뭐라고 한 마디 걸어보려고 막 날 쫓아온 거 있지? 아 이러니까 아 이게 뭐야 엉덩이 다 내놓고 아 잠시만 저기 그 내가 못 살아 뭐 뭐 뭐 오빠 하얀 눈밭이 오니까 영화 러브스토리 생각난다 문재 오빠 나 잡아봐라 잡았다 어떡할 거야 잡았어 어떡할 거야 어? 팍! 언니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네오카드랑 내가? 내가 언제 언니가 무슨 욕을 하냐 잠깐만 어? 스키장에 단 둘이 온 거야? 응 아니야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우리 둘 딱 걸렸어 다른 사람들 다 스키 타러 갔는데 단 둘이 여기서 쉬고 있는 거 보니까 두 서롱 아니야 아니야 왜 뭐야 탈만큼 탔어 내가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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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트 우리나라 사람들 겨울 되면 스키를 타거나 안 타거나 돌쭉하나 그 내가 엉덩이 좀 조심해 엉덩이 어이구 어이구 야 우리도 한 번 더 타러 가자 어 알았어 아 맞다 문재야 그거 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? 그 베이직 턴인가? 나 그거 한 번만 더 알려줘 알려줘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하냐 이거 어 이거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거 알았어? 그래 밸런스 봐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손을 펴고 야 시선을 정면 몸의 체중의 70%를 좀 앞쪽으로 몸 앞쪽으로 해야 돼 아니야 너무 구부렸다 아니 아니 무릎을 살짝 구부리라고 팔을 좀 펴고 야 야 야 야 야 왜 너는 내가 이거 장년에도 가르쳐주고 재작년에도 가르쳐주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어?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안 되는 거 어떻게 아 눈 위에서 한 번 더 타면 되겠다 어? 그러면 알 것 같아 한 번만 더 알려줘 알려줘 내가 가서 줄 서 있을 땐가 빨리 와 알았지? 아니 야 무슨 야 야 지금 야 아 장현이 나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이게 뭐냐 이게 스키장 올 때마다 맨날로 스키장 알려주느라 나는 힘만 들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계속 너랑 같이 붙어있으니까 왜 좋지? 네 네